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객관적인 위법 판정이 있으면 사임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국회의원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김기식 원장을 사퇴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원장 외유 출장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